지금 보시는 영상은 미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출격한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입니다. 지난달 27일 요르단에서 숨진 미군 3명의 유해가 도착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의 보복 공습 지시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시설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주둔 중인 이란군과 현지 민병대 기지 7곳 총 85개 시설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추가 공격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중동 확전을 감수하면서까지 보복 공습을 계속하려는 걸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공습을 예고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중동의 확전을 원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벌써 여러 차례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도 벌써 다섯 번째에 이르는 중동 순방 그러니까 중동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간보보좌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에 대한 공격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지만 중동 지역에서의 확전을 원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공습 상황을 보면 이란에 대해서 계속 경고는 하고 있지만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지금까지의 중동 상황만으로도 글로벌 선사들은 기존 홍해를 통한 경로 대신 아프리카 대륙 우회로를 택하면서 운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볼보 등 여러 기업들도 홍해발 물류 차질을 이유로 유럽 내 공장에 대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발표하고 있고 국제 유가도 중동 분쟁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들어 70달러 후반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만약 확전이 된다면 당연히 유가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가장 중요한 게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하는 건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외부의 위협을 더 우려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19%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1%는 글로벌 위기보다는 국내의 위협 요소를 더 신경 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미국 외부의 상황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국내 상황에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 중동 정세가 악화돼서 이 이슈에 발이 묶여 있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정치 공세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현지에선 백악관이 가자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내에 젊은 유권자들을 잃을까 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아랍계, 무슬림 유권자들이 대놓고 자기를 어벤던한다는 해시태그 운동도 하고 하니 그게 프레셔가 있을 테고 워낙에 국제사회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미국 전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약속을 했던 중동 정책도 살펴보면 CG로 표현하자면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중동을 최대한 빨리 안정시키고 미국의 역할은 최소화하겠다. 즉 최대한 빨리 발빼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다 어그러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이란 억제 정책은 비참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등 공격 소재로 활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핵합이도 만들어놓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프 산유국들이랑 이스라엘 사이를 좋게 해놓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의 역할을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동을 떠나서 아시아로 돌아오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누구보다 빨리 이 상황을 끝내려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얼른 휴전시키도록 설득하고 또 이와는 별개로 이란 측과 전면전 양상으로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란의 장기적인 목표는 이라크에서 미군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